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 지금 닭하고 토끼 밥을 들어 왔더니 이 병아리가 오늘 부하날인데 이 병아리 부하가 잘 됐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1개인가 2개가 부하가 안되고 지금 이 병아리가 까만거하고 노스름한거, 갈색 이렇게 몇마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뜻보기는 한 10마리는 넘는것 같은데 지금 어미가 나가니까 지금 병아리도 따라 나가려고 하는것 같은데 지금 한번 제가 세려보면 3,5,3,5,3,4마리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한칸을 비우고 이 병아리를 글리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어미닭이 병아리다이 안내려가니까 다시 어미닭이 올라왔는데 얼른 자리를 비우고서 병아리들을 물도 떠주고 사료도 주겠습니다 21일 동안 어미닭이 고생을 많이 해서 병아리 부하를 더운 날 잘한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어미닭이 고생할수 어쨌든